수능 개념부터 실전까지 책임지는 종로학원의 성적 상승 프로그램 지금부터 종로학원 연간 학습 교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로학원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는 임승렬입니다. 우리 종로학원은 수능 성공을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선행반을 1월에 시작합니다. 선행반은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고 실망한 학생들, 남들보다 일찍 수능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수능 출제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선행반 교재는 종로학원생들에게만 제공되며 수능 이후 쉬웠던 감각을 다시금 수능에 맞출 수 있도록 윤활 역할을 합니다. 1학기는 2월에서 6월까지 운영됩니다. 1학기 교재는 수능과 관련된 교과를 개념부터 다지는 교재입니다. 또한 영역별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어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난이도 높은 응용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본 교재입니다. 약 4개월간 수능 전 영역의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2학기는 7월에서 9월까지 운영됩니다. 앞서 1학기에 배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면서 핵심 개념을 총정리합니다. 수능 심화 학습을 하고요. 킬러, 준킬러 문항에 대한 연습을 통해 수능을 준비합니다. 3학기는 10월부터 수능 전까지 운영됩니다. 6월, 9월 모평에 출제 경향을 반영한 수능 적중 문제가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제공되며 문제인행 시스템을 통한 고난이도 유사 문항이 추가 제공됩니다. 또한 수능 적중 마무리 특강이 운영됩니다. 수능에 꼭 나올 만한 문제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필살기 찍기 특강을 통해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종료 교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교재를 통해 수능을 완전히 정복하고 원하는 대학, 목표하는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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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